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대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이 50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창세기는요 바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과 또한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모습들을 우린 이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은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놓인 그러한 본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란 바로 두 명의 죽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유한한 인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아버지 이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자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 형제들이 보았던 두 장면이 특별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두 장면은 첫 번째 바로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투를 하죠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고 이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요셉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한 악한 행위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뇌기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용서했다 말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 마음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본색을 드러날 것을 염려한 이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17살 이제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말을 따라 형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갔던 요셉을 형제들은 잡아다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유다는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자 이 말에 과연 형제들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셉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지나갔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 종의 값으로 팔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뉴스에 대서특비될 정도로 커다란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너가 이제 국립총리가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유학을 보낸 길도 아니었어요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을 통하여서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끔찍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다시금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에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걸 복걸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자신을 팔지 말아달라고 다시금 그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애걸 복걸하던 그 요셉의 모습을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글을 다시 보지 않도록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죠 그들이 형제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낀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직접 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죠 어떻게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른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해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을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아버지였던 야곱이 형 애설을 만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죠 자신들보다 종들을 먼저 보내고 선물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하지만 어떻게 하죠?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왔을 때 또한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그 형제들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때 17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이 이렇다고 해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행한 형제들 남보다도 더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 일을 당한 요셉이 과연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이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반드시 너희를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울었더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형제들이 이 말을 할 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눈물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드러내면서 형제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형제들을 다시금 애굽에 초대해서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1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형제들은요 17년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17년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죽을 건데 그 시간들을 손꼽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반대로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잘못들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가는 예배자가 만약에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화해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거나 자신의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들이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지금 사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거예요 이미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극율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진정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들었을 때 이미 용서했다 말하였지만 마음 한켠에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아마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요셉은요 이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죠 하지만 이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는요 진실된 잘못을 고백하였을 때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때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먼저 보냈던 이 형제들이 친히 요셉에게 나오는 모습을 18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네이다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로서 낮은 자세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뭔가 이게 뒤에 뭔가 이게 뉘앙스가 뭔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진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죠? 꼭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심판하진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느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그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엘에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네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 야곱이 라엘에게 한 말처럼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아이를 잉태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강조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죽게 되면 자신의 모든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거품과도 같은 자신의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죽임당할 뻔합니다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죠 또 어떤 일들을 당하나요? 애국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하죠 보디바레 아내를 통하여 모함을 당해서 감옥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해요 하지만 복직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은 평생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겪기도 힘들 일들을 요셉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겪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 하지만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좌절되고 힘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또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의 괴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강곡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강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대요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위로 받아야 할 요셉이 지금 강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 받아야 될 인생이 위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단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로 아 이렇게 싸웠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50장이 끝을 맺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 화해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죄의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는 요셉 이전에도 일어납니다 아버지였던 야곱과 또한 애서의 다툼 장자의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함께 지내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가 또한 야곱과 애서 사이에 있었고요 이삭과 이스마일 사이에도 이스마일이 또한 이삭을 조롱함을 통하여서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조카 로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소유가 많음을 통하여서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족장 시대에서 거슬러 가서 다시금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사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죄가 드디어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그 사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이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어떤 문제까지 올라가나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문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에덴 동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결국은 이 창세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깨어짐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핵심은 죄의 기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는요 화해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그 대상까지 그 모든 예배를 같이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배가 깨어지니까 그 가운데 살인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그 형제와의 화해는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다 분열되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화해는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늘 마음을 먹잖아요 하지만 그게 잘 되셨나요? 되돌아보면은 아니 얼굴만 쳐다보거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확 나잖아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내한테 저는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 강아지는 그렇게 잘 안아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안아줬네요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요셉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형제들을 용서하려고 했다면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요셉은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죠 요셉아 지금 너가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너의 가족들을 너를 통해서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중심을 다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극률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왜 굳이 화해를 해야 할까요? 화해 안 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혼자 지낼 수 있잖아요 화해 없이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는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함께함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요?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벽이 생겼어요 죄로 인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 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이심으로 그 육체가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해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오히려 위로하는 인생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심판이었죠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요 위로받아야 할 분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라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하라고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이토록 무엇 때문에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하나됨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요 단지 공감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내가 잘 알지 나도 그런 상황 겪어봤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공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은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보다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또한 무너졌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진정한 그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해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었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진 이웃과의 살아있는 가족과의 성도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화해와 위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익숙하시길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의